도심 잘생각요 잘생각요 드릴까봐요 오늘 이렇게 한국의 한소니는 그대에 생뎄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오늘 응원을 해주시러 와주셔서 정말 그럼 이저씨는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여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기회에 대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들은 인식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발음을 잘 못했죠? 네! 혹시 다시 들은 우리에게 많이 들었죠? 아이쓸이 슈슈 네! 감사합니다. 이루어 자고 침 왜 이루어 자고 침 좀 더 못 상식 지하자 한다고 하면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더 빨리 매일 지시아가 있고 이루어 자고 아침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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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